안녕하세요 데이터 구조 데이터 스트롱처 두번째 시간인 스택 앤 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차는 좀 쉬어가는 주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사이먼트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되 어사이먼트가 어렵구나 이번주는 어사이먼트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차의 첫번째 내용은 스택입니다. 스택은 쌓는다 라는 의미죠. 쌓는다 라는 의미고 스택이라는 데이터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나중에 들어온 놈이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택배차를 운전하시는 분께서 물건을 쌓을 때 먼저 들어간 택배물들이 제일 나중에 나오게 구조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게 들어간 택배물이 사실은 제일 먼저 배송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push 데이터를 뽑아낼 때는 pop 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리스트 상을 저희는 리스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하나 생성을 해놓고 4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을 집어넣고 15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이 15를 어딘가 써야 된다. 그러면 pop 이라고 해서 15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15가 먼저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stack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택배차라든가 이런 데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겠죠. 실제로 파이썬 스크립트로 하면은 그냥 리스트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push는 append, append라는 명령, append 명령이 뭔지는 다 아시죠. append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뽑아낼 때는 pop을 쓰시면 맨 끝에 들어간 놈이 먼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ppend 10을 해주면 지금 1, 2, 3, 4, 5인데 여기에 10이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append 20을 해주면 여기에 또 20이 추가가 되겠죠. 여기서 pop을 해주면 20이 먼저 빠져나오고 다시 pop을 해주면 10이 빠져나오는 이런 구조를 stack라고 합니다. 실제로 코드로 한 번 보겠습니다. stack and queue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python shell로 들어가셔서요. a라는 변수를 만들고 1, 2, 3, 4, 5라고 입력을 해 줍시다. 1, 2, 3, 4, 5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a.append 10이라고 하면 10의 값이 저장이 된 겁니다. 역시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a.append 20이라고 하면, 아 2라고 했네요. 그러면 맨 끝에 2가 들어갔겠죠. 20이라고 해야지 20이 들어간 거 append로 넣는다. 그 다음에 pop으로 뽑아준다라고 생각하면 쉽죠. 자 한 번 우리 이런 걸 생각해볼까요. for 여기서 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지만 underbar, underbar는 이 변수를 안 쓸 때 underbar 변수를 가끔 씁니다. in range 언제까지? a의 길이만큼. a의 길이만큼 loop을 돌리겠다. loop을 돌리면서 뭐 하겠다? a.pop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뭔가 output이 출력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킨다고 하면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stack 구조를 활용해서 이런 예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글자를 역순으로 찍어주는 거죠. 사실은 뭐 이거는 꼭 이렇게 안하고 다른 방법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stack 구조를 사용해서 뽑아내는 것을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tack example 입력된 글자를 역순으로 출력하는 stack example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아톰을 키시고요. stack example이라는 파일을 저는 만들었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word.input.input 값을 받아라. input.a.word.word를 입력하세요. 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에 word.list. 이 입력된 값을 리스트로 이렇게 안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리스트로 바꾸겠다. for underbar, i를 써도 되고 underbar를 써도 됩니다. underbar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ran 그 다음에 word.list만큼의 loop을 돌려라. 근데 loop을 돌리면서 뭘 해라? word.list를 하나씩 pop 뽑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화면에 출력해라. 라는 의미죠. 자 이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요. python.stack.example.py 하고 엔터를 치시면 word를 입력할 수 있게 나오죠. 여기서 ace.mook이라고 쳅시다. mooc 이렇게 하면 엔터를 누르면 coomeca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pop이 되니까 아까랑 똑같습니다. pop이 되니까 입력된 값이 처음에는 ace.mook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list값이니까 a c a e underbar m o o c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끝에서부터 pop이 되서 coome underbar e c a 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여서 내고 싶다.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result를 해서 여기 result를 만들어주고 pop이 될 때마다 다시 append를 시켜주는 거죠. 이 append를 시켜주고 이거의 결과 값을 한번 쓰시면요. 이렇게 결과 값이 거꾸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걸 붙일 방법으로는요. 앞으로 배울 건데 join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이렇게 떨어진 것을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look 이라고 치시면 다시 coome 이라고 나오죠.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실 이거 방법 말고 이미 여러분께서 배우셨겠지만 print문을 써서 뭐 이런 방법도 있죠. 입력된 wordlist 자체 값을 word 자체를 word 자체를 minus 1로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가장 쉽죠. 이것도 실행을 시켜보면요. 공으로 나옵니다. 물론 스택을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코드입니다. 자 두번째 데이터 구조는 스택과 좀 반대로 나중에 들어온 놈이 나중에 나가는 그니까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그런 q라는 구조입니다. q는 사실 우리가 영어에서 줄을 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are you waiting in q라고 하면 당신 줄 서있습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q는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반환되도록 해서 first in, first out, people라고 하죠. 뭐 이런 용어들은 사실 전상가 친구들은 많이 알건데요. 그래서 스택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여기는 put과 pop, put과 get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이름은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차례대로 이렇게 쌓을 때 차례대로 쌓을 때 나중에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 b, c를 먼저 넣고 get을 하면 c가 나오는게 아니라 a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d가 나오게 되고 또 put d를 해서 이렇게 입력해주고 다시 get을 하면 b가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를 q라고 하고요. 실제로 코드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q는요. 우리가 은행에서 쓰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먼저 번호표를 뽑은 사람이 먼저 불리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q example 보여드리겠습니다. python shell로 들어오셔서요. a는 1, 2, 3, 4, 5. 아까 stack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a에 추가는 append. 쉽죠. append 두 개를 해주면 이렇게 두 개가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뽑아주시려면 아까 pay는 pop만 했죠. pop을 하면 맨 끝에 거를 뽑아오는 겁니다. 사실 pop은 데이터를 뽑아 삭제를 하면서 뽑아오는 건데요. 여기에 0을 넣으면 0번째 인덱스의 값을 뽑아옵니다. 그래서 0 0 0 이렇게 가능하죠. 뭐 똑같이 앞에 stack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while문을 써서 한 개 한 개씩 앞에서부터 뽑아오는 방법도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stack이나 q나 제일 중요한 건 메모리를 연결해서 저장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list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차례대로 쌓여있으면 interpreter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잘 못 느끼지만 컴퓨터로서는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빨리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stack과 q 구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